이 꿈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순회를 돌면서 태권도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다들 진짜 진심으로 이 공연을 하고 있고 태권도를 하고 있구나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냥 정신없이 한번 그거에 몰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 미르메 태권도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최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